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장의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마이너스 1.12% 하락 코스닥이 마이너스 2.37% 하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구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1485억 매도 기간들 813억 매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양매도 2,900억에 선물시장 하방 달러설물 매도 정도 나와주고 있구요. 셀트리온은 플러스 3% 정도 상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을 역행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와중에 프로그램 매수는 13만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구요. 기움에서 45,000주 미라엘센스 5만3천주 NH 12만6천주 삼성 7만6천주 정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신흔타자증권에서는 20만주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만4천주 그리고 양매수 포지션이 좀 명확하게 들어와준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주가 흐름 추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일단은 박스 구간에 상단을 다시 한번 더 재도전을 해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게 바이든 후보 사태가 악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게 팩트가 맞은데요. 셀트리오는 이런 하반기에 진펜트라 매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런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 있구요. 이제 하반기 분기당 600억 내외 영업권 삼각비가 줄어들면서 회계적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펜트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거든요. 고마진 제품이다 보니 매출 증가로 실적이 더더욱 크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로서는 딱 그 진펜트라 이슈와 실적 관련된 이슈가 붙어주면서 움직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거에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주가 모멘텀이든 기대감을 붙여줄 때 제일 견고하고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슈가 결국 실적이에요. 실적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주가도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 주는 것은 뻥튀기 이상 상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결국 실적 이슈를 기반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런 상황도 겪고 저런 상황도 겪고 그렇겠지만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많이 안 좋죠. 많이 안 좋고 트럼프 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도 하락 구간을 세게 만들어 주고 있고 코스닥도 진박사상 구간을 뚫고 내려와 줬어요. 아마 코스닥이 얼마까지 빠질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트럼프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두 번째 겪고요. 과거와 같은 충격은 오지 않아요. 대신에 주식시장은 한타임 지금처럼 반응을 해주겠죠. 그리고 트럼프 때 나스닥이 신고가를 못 갔나요? 대한민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저점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기회의 시장에 다가오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금방세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빈제TV 이제 무료체험 마감이 임박이 됐습니다. 저희가 7월부로 무료체험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VIP 종목을 매수과 매독과 동일하게 여러분들께도 제공해 드리고 있구요.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 많은 사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누르시고 무료정보 신청 누르신 다음 깔끔하게 세일트림 보고 왔습니다. 가지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구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